안녕하세요. 저는 한국 선수 양하은이고요. 팀 메이지입니다. 오늘 경기가 많이 긴장이 되고 그랬는데 게임을 하면서 되게 재밌었고 그 다음에 좀 후회 없는 경기를 한 것 같아서 재밌었고요. 또 좋은 경험이 된 것 같아요. 네, 저는 오늘 경기하면서 굉장히 긴장도 됐지만 이 T2 경기를 참여하면서 또 톱플레이어 선수들이랑 같이 경기를 하고 그래서 너무 즐겁고 내일이 또 기대되는 그런 시합을 한 것 같아요. I'm 양하은. This is T2.